넷플릭스의 아들, 넷플릭스의 장학생, 오징어게임 수리남의 배우 박해수를 소개합니다. 1981년 11월 21일 생으로 40세이며 고향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키 181cm, 81kg, 오영이며, 2019년 1월 14일 결혼했으며, 2021년 9월 17일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징어게임 공개 10분 전에 태어났죠. 2021년 오징어게임의 주연 조상우 역을 연기하며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연작품 중 상당수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했거나 서비스되는 경우가 잦은데, 그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넷플릭스 전속배우, 넷플릭스 공무원 같은 수식어가 붙고 있죠. 영화는 산행의 시간, 야차 등에, 드라마는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수리남 등에 출연했습니다. 박혜수님의 종교 역시 기독교인데요. 나사렛 소속입니다. 서울 기독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고, 뮤지컬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혜수, 박배우, 식사는 잡솟는지, 박혜수는 넷플릭스의 아들이자 넷플릭스의 장학생입니다. 페르소나 오징어게임, 종이의 집, 산행의 시간, 야차에 이어 수리남까지 여섯 편에 출연했죠. 최근작 수리남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윤종빈 감독의 육부작인데요. 수리남에 안착하여 온갖 악행을 일삼는 마약상 전용안을 잡기 위해 국정원 최창호 팀장은 수산업자의 민간인 강인구에게 접근하여 위험한 작전을 펼칩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으로 미국을 다녀온 박혜수를 만나 수리남과 넷플릭스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요즘 밥 잡솟는지 인사를 많이 받겠다. 박혜수, 그렇다 여기저기서 밥풀어 식사는 잡솟어? 소리를 듣는다. 작품에서 보면 국정원 작전 들어갈 때는 항상 가르침을 뱉는다. 박혜수, 전화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전효안 떴으니 감총 준비하라는 그 신을 찍고 다른 신을 찍을 때 감독님이 여기서도 해볼까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식사 잡솟어 대서처럼 캐릭터 속으로 빨리 들어가게 된다.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 연기하는 데 각성이 되더라. 수리남 없는 수리남에서 촬영을 했다. 박혜수,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한 달 정도 짧게 머물렀다. 외부에서 찍는 신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업가인 구상만, 역할을 할 때만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같이 연기한다는 즐거움과 긴장감이 있었다. 현장에서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다. 무엇보다 미술팀이 완벽했다. 수리남이 그런 곳인 줄 알았나? 박혜수, 이 영화 찍기 전에는 몰랐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거운 느낌의 제목은 아니었다. 가벼운 내용인 줄 알았다. 정말 수리하는 남자 그랬다. 나라 이름인 것을 알고는 찾아보았다. 실제 우리나라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 안 된 나라였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원 사람을 연기하며 혹시 접촉을 했다거나 따로 도움을 받은 것이 있는지. 박혜수,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된다고 하자. 도움을 받았다. 처음엔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도미니카에서 촬영할 때 도움을 받았다. 그것은 위험한 곳이니 전장에서 물어봐서 공부 많이 했다. 대본 안에서만 공부했다. 감독님은 정보가 많았다. 감옥 장면은 어땠나? 박혜수, 일단 감옥에는 갇히지는 않았다. 하정호 면회 가면서 현장을 느꼈다. 운동장에서 촬영을 같이 했다. 실제 제수자들이다. 모범사라는데 리얼리티가 장난이 아니었다. 감옥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환경이나 시설이 어떻던가? 박혜수, 하하! 우리나라 감옥이 제일 빡센 것 같다. 내가 출연한 드라마는 좋았으니. 국정원 요원 최창호와 무역상 구상만을 오가며 연기를 펼친다. 어려웠던 부분은? 박혜수, 연기를 하면서 신경 쓴 부분은 전하는 장면이었다. 한 공간에서 미리 찍어야 되는 분량이 많았다. 예민한 갈등 구조를 보여줘야 하는데 긴장감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았다. 감독님이 디렉팅에 따라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수리남에서 연기자로서 욕심이 나는 역할이 있다면? 박혜수, 배우라면 황정민 선배나 하정호 선배가 연기한 캐릭터가 욕심이 날 것이다. 작품의 소사를 맡아서 리드해가는 것이 매력적이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궁금했다. 하정호 선배는 강인구를 뻔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기한다. 전혀 안은 황 선배 말고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다. 황정민과 처음 마주하는 장면은 긴장감이 최고적이다. 박혜수, 워낙 좋아하는 선배이고 작품에서 캐릭터가 내뿜는 에너지가 엄청나다. 같이 연기하는 배우로서 그 에너지를 극복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저한테서도 강한 에너지가 나온 것 같다. 전유환이 웃을 때 따라 웃는 장면이 있는데 최창호에게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예전부터 최근까지도 선배님이 한 공연을 다 봤었다. 리차드 3세도 그렇고 오이리프스도 그랬다. 그 정도 무대 장악렬을 가진 배우와 직접 마주보고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좋은 도전이며 경험이었다. 다른 배우들은 박혜수, 다들 좋았다. 좋아하는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고 현장에서 함께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좋은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며 잘 묻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 연기는 무대에서 키워졌다. 이제 보여줄 기회가 더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더 발견하고 싶다. M2상 수상식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박혜수, 정말 이번에 시상식 갔다 오며 연락 많이 받았다. 옛 군대동기도 연락을 주더라. 황동효 감독님은 섭섭할까봐 문자도 주셨다. 오징어 게임의 상우가 본인 모습이 가장 많이 투영된 캐릭터에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는 나올 수 있을까? 프리콜이라면 가능하지 않나? 박혜수, 그러게 시즌1에서 상우도 죽었다. 감독님도 다 죽였다고 후회하시더라. 물론 전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는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수리남의 시즌2는 박혜수,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캐릭터마다 이야기가 있으니 병기태도 그렇고 다들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박혜수 배우는 정말 넷플릭스의 적자라고 할 만하다. 박혜수, 의도치는 않았다. 영화 찍을 때 그렇게 공개될 줄 몰랐으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찍은 작품이 개봉 못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것도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창작진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다. 좋은 연기자와 좋은 시청자가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다. 넷플릭스 같은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만드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작가와 감독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리면서 SNS를 개설하고 팬과의 소통에 나섰다. 1년이 지났다. 박혜수, SNS는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신다. 소통 참고라는 말에 설득당한 것이다. 팬과 소통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겠더라.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게 어떤 척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연기를 해오며 든 생각은 박혜수, 끊임없이 작품이 공개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텀이 많았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배우로서 더 성장하고 싶고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이 있지만 못한다는 게 아쉽다. 장르적 작품에 더 애정을 가졌고 그런 캐릭터를 많이 한 것 같다.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이젠 한 작품 한 작품 그냥 흘러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소중하게 그 캐릭터를 소화해낼 것이다. 연기 철학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씩 겹치는 일정도 생긴다. 한 캐릭터를 연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통과시키는 캐릭터 말고 같이 노력하고 잘 표현하는 캐릭터를 맡고 싶다.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더 들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방식이 생길 것이다. 지금은 좀 더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작품을 리드해 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키우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갈 길이 보인다. 박해수는 대홍수를 촬영 중입니다. 더 테러 라이브와 PMC의 김병호 감독이 맞는 대홍수는 대홍수로 물에 잠긴 지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긴 아파트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SF채널 블록버스터이다. 박해수와 김남희가 출연하는데 이것도 넷플릭스 작품입니다. 크리스천 박해수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프로 view 새벽디컵 path 크리스천 크리스천